시금치는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뉘는데 동양종은 최이의 강에 가을과 겨울에 재배되고 서양종은 봄과 여름에 재배된다. 동양종은 잎이 날렵하지만 서양종은 잎이 두껍고 둥근 특징을 갖고 있다. 시금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고혈압 예방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틸라코이드 성분이 풍부해 혈중 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2. 근감소증 예방 시금치 100g 중 89g 이수분이고 나머지 11g 중 3분의 1이 단백질이다. 풍부한 단백질이 지방은 빼주고 근육은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3. 눈 건강 황반은 색을 구별하고 사물을 뚜렷하게 보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시작되면 황반 속 루테인이 줄어든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 눈의 노화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금치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백내장 위험을 22%가량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4. 대장 건강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40%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시금치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5. 체중 감량 틸라코이드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축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 시금치를 섭취한 과체중 여성의 식욕과 체중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6. 빈혈 예방 적혈구 생성을 돕는 철분과 엿산이 풍부하고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C도 풍부하다. 두통, 숨참, 어지럼증과 같은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간 건강 간은 각종 독성물질을 해독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시금치의 글루타지온 성분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노화 방지 세포가 손상이나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노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하다. 시금치를 물에 대칠 경우 베타카로틴 함량은 증가하지만 비타민C 함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단시간 대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1. 시금치 속 수산이 체내 칼슘과 만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2. 시금치로 국을 끓을 때 생시금치를 바로 넣으면 국물에 수산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끓는 물에 한 번 데친 후 국에 넣는 것이 좋다. 3.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4. 시금치를 데쳐서 깨끗한 물에 헹구면 수산이 거의 제거된다. 두부와 같이 먹을 때에는 시금치를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4. 하루 2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시금치의 수산 view 3. 시금치의 수산이